4년간의 몽땅의 축제의 마귀를 불렀습니다. 빼곡히 자리를 채워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주시도록 감사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. 자 이제 여러분들 앉아계신 오른쪽으로 가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적어주셨던 소원이 빼곡히 적힌 소원등이 농다리를 향해서 떠내려가게 되겠는데요.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바랬던 마음속의 소원들을 바라면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도 보여지고 있는데요.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들과 함께 적어주신 소원등입니다. 내빈 여러분들을 자리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. 안전하게 조심히 내려가십시오. 네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서 직접 소원을 적으신 소원등이 여러분들 앉아계신 오른쪽으로 가보시게 해서 또 7년 동안 이때리를 지키고 있는 농다리를 향해서 떠내려가고 있겠습니다. 1년 동안 이때리즈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